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커튼콜 영상을 가져와서 커튼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커튼 닦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콜을 키네마스터 동영상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스티키에서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 이 두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커튼콜을 적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를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상단에 여기 세 프로젝트 있죠 이 세 프로젝트를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여기에 이 아래 여기를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습니다 투치하면 아래쪽에 자판기가 뜹니다 저는 여기에 크루튼콜이라고 치고 계세요 크루튼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렀어요 여기와 제 프로젝트 이름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 9죠 그래서 16대 9로 합니다 셔츠는 9대 16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6대 9로 투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꼭 직구로 해야 할 것은 고급입니다 고급을 투치합니다 고급을 투치해서 위로 살짝 올리면요 사진 배치가 있어요 화면 맞추기가 있구요 화면 맞추기는 위아래를 맞추는 거죠 화면 채우기에는 좌우 상하 딱 꽉 채우는 겁니다 화면에 꽉 차게 하는 거예요 자동은 사진이 저질로 줌인, 줌아웃, 홈, 패닝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 채우기를 투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화면에 사진이 보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 10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편집할 때 이 시간의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은 기본적으로 1.5초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기 최하 드래곤 만들기 있죠 만들기를 투치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투치합니다 만들기를 투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저는 여기 전체를 그대로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전체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전체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합쳐서 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은 영상을 가져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투치해서 여기 섹스폰 부는 사람을 한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엑스에서 닫고요 제일 앞으로 가서 보면은요 프레이하면은 이와 같이 섹스폰을 부는 악기 연주자를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커톤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커톤콜은 무대가 열리는 것이니까 섹스폰 연주자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자 기타 연주자 가수 등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무대가 열리는 것을 가져 보겠습니다 무대가 열리는 것을 가져오려면은 레이어를 투치합니다 레이어를 투치해서 미디어를 투치합니다 미디어의 아이콘을 투치합니다 항상 아이콘을 투치해야 되요 레이어에서는 역시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절개찾기에 투치해서 여기에 제가 미리 미리 여기에 커톤콜을 다운받아서 키네마니스트에 다운받아서 가져다 놓았어요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운받는 것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것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은 먼저 적용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커톤콜을 가져 보겠습니다 툭 투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금 이렇게 왔죠 이 화면을 화면에 꽉 채우려면 수동으로 꽉 채우려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가서 화면 분할 있죠 화면 분할 이것을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이게 화면이 화면을 꽉 채워지는 전체 화면이 있죠 이것을 선택합니다 투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꽉 찼죠 그리고 프레이 해보면요 이렇게 겉에 열리는 소리가 나죠 나면서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이 뒷배경이 이런 그린 칼라죠 여기에 이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려면 크로마키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커톤콜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커톤콜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쭉 내려가면요 크로마키라는게 있어요 크로마키 크로마키 여기 있죠 이것을 투치합니다 자 이것을 투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투치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네이블로 되어 있을 거에요 이네이블을 투치해도 됩니다 적용을 투치합니다 투치하니까 아직도 이게 보시면은 이 색깔이 안 빠졌죠 그리고 이게 커텐이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키 색상 있죠 이것을 이 색깔과 같은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키 색상을 투치해서 그래서 키 세상을 투치합니다 같은 세상을 제가 고르겠어요 투치했습니다 같은 색상을 여기에 선택했어요 여기 선택하면 여기 같은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게 이게 저장입니다 저장을 딱 누르죠 그렇게 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 부분이 색깔이 색깔이 사라지고 색스폰 연주하는 분의 나타났죠 이것을 커텐을 커텐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더 선명하게 하려면요 여기 28% 있잖아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땡깁니다 아 왼쪽으로 땡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아래쪽이 50이 되시니까 50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색깔이 커텐 색깔이 선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해 보겠어요 플레이 하면 커텐이 쫙 열리면서 주인공이 나타나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커텐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레이어 다시 터치해 볼게요 레이어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하면요 절개 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은 것이 이 동영상으로 커텐 코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가 있어요 저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커텐 코를 열리는 것만 있어요 닫히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닫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커텐을 닫히게 하려면요 자 여기 닫고 여기 아래쪽에 지금 현재 커텐이 열리는 것이 적용되었죠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저 상단에 3점 있습니다 이 3점을 터치하는 거에요 3점을 터치하면 이게 복사가 있어요 복사 있죠 이게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해요 그러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보면 이렇게 두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개가 생긴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겹쳐져 있으니까 하나를 눌러서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가져가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과정에서 여기 보면 여전히 여기도 보세요 커텐이 열리죠 이걸 열리는 것을 닫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닫히는 것을 바꾸려면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메뉴 보세요 메뉴 보시면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를 터치하면 이것이 닫히게 됩니다 자 리버스 터치해 볼게요 자 리버스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커텐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립니다 그러면은 리버스를 해서 다시 커텐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리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러한 커텐콜을 어디에서 다운받느냐 그런 걸 보여 드립니다 그것을 커텐을 어디에서 다운받아서 가져오느냐를 말씀드릴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스티커에서도 이런 커텐이 있어요 스티커에서 다운받는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 이것을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하면요 여기에 스티커를 터치해서 여러분들이 커텐콜을 안 받았다면 여기 기어집처럼 생긴거 있죠 SS도 잖아요 이게 기어집 SS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세요 스티커로 스티커로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여러가지 여러가지 분류를 해 놨어요 분류를 해 놨어요 분류를 해 놓은 것 중에서 여기 꾸믹 있죠 꾸믹 이걸 터치합니다 꾸믹을 딱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서 커텐콜을 찾으면 되겠어요 커텐콜이 되는거 쭉 위로 올리면요 쭉 올리면요 저 밑에 있는가 봐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요 상당히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에 쭉 내려가면 더 내려가겠어요 상당히 내려가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커텐콜이라고 있죠 이겁니다 이 스티커에서는 여기에서 다운받는 스티커에서 여기에서 다운받는 방법 지금 설명드리고 여기 다음에 동영상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스티커에서 커텐콜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화면에 나와요 여기 프레이할 수 있고 커텐콜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설치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안했다면 다운로드라고 다운로드라고 떠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거 한글로 다운로드라고 뜰 거에요 다운로드 이렇게 그럼 다운로드를 터치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은 설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여기 닫아 버리고요 그러면 아까 레이에서 스티커를 터치하면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커텐콜이 가운데가 이게 보입니다 그럼 이 커텐콜을 터치합니다 커텐콜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베이식 기본적으로 커텐이 보이고 열리는 것 양쪽으로 열리는 것 한쪽으로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닫히는 것은 양쪽으로 닫히는 것 한쪽으로 닫히는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 같이 세 가지가 있구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어요 자 오픈 있죠 오픈 에서 이걸 한번 가져오겠어요 툭 투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열리죠 화면에 보세요 여기 뒤로 갔어요 이것을 화면에 꽉 채우려면요 아까처럼 화면 분할이 없나요 여기는 화면 분할이 없네요 스티커에는 화면 분할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끝에 갖다 놓구요 밑에 밑에 있는 이 조절점이 있죠 아래쪽에 한번 찍어보세요 이 조절점을 요 끝에 여기 맞추고 여기 기준점이 됩니다 다시요 자 여기서 요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거 요것을 잡아당겨서 화면을 꽉 채워버립니다 쭉 잡아당겨요 이렇게 끝까지 화면을 꽉 다 찾을 때까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놨고서 에 다음에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자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열리죠 이것은 리버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여기에 리버스를 할 필요 없는 이유는 닫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다음에 스티커 터치합니다 스티커 터치해서 여기에 아까 커튼 콜로 가면요 커튼 콜 여기 가면요 터치하면 여기에 양쪽으로 닫히는 것이 있어요 클로즈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버스 할 필요가 없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가져왔죠 이게 커튼 콜로 가져왔어요 이걸 이걸 아까와 같이 똑같이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측 상단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래쪽의 조절점으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 보겠어요 플레이 하면은 커튼이 점점 닫히죠 그래서 스티커를 사용하면은 리버스를 굳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티커에는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운드 효과를 여러분들이 오디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동영상은 어디에서 다운 받느냐 하면요 동영상의 커튼 열리는 동영상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 여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는 동영상 에셋 이리로 가야 됩니다 다운 받으려면요 동영상 에셋으로 갑니다 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 동영상 에셋으로 있죠 우측 상단에 기아찌트로 생긴거 있죠 에셋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동영상 아이콘이 있고 동영상 아이 그것을 분류한 것이 장르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보면요 비디오라고 있어요 비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다운 받느냐면요 크로마키 있어요 크로마키 라고 있죠 이 크로마키를 터치하는 거에요 터치하면 아까 아까 그 예 커튼 콜 커튼이 열리는 것은 비디오의 크로마키 인데 여기에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커튼 콜이라고 여기 보이죠 이걸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의 크로마키 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됐기도 설치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설치를 안했다면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에요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동영상 여기 에셋 미디 브라우즈로 들어왔습니다 미디 브라우즈로 들어와서 동영상 에셋 여기 있죠 여기서 터치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제 다운 받은 것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커튼 콜은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제공하고 키너마스트에서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4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에서 스티커에서도 제공합니다 레이의 스티커에서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커튼 콜의 적용하는 방법 커튼 열기 커튼 닫기 그 다음에 커튼 콜 동영상의 스티커를 어디에서 받아오느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